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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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만나요.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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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제가 이 수건 테스트용으로 가져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테스트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써본 다른 수건들하고는 진짜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촉감이 너무 좋다 그래야 되나?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공구 제안들을 받았었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왜 거절을 다 했었냐면 일단 저도 좀 쟁여서 사고 싶을 만한 그런 아이템이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 정도로 탐이 나는 아이템이 없었어요 근데 이 그란 수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워낙에 리빙 제품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관심이 일단 많이 생겼고 알고 보니까 주변에 인플루언서 친구들이 다 이걸 쓰고 있더라고요 어떤 얘기 물어보니까 정말 모두가 다 극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좀 저희 집 톤에 맞는 수건들을 골라오느라고 조금 뉴트럴 계열의 컬러가 들어간 것들만 가져왔는데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그란 수건은 패턴이 들어간 수건들이 정말 정말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관심이 가서 이렇게 테스트 제품도 받아온 건데 기대 이상으로 수면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이거는 아마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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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